네. 롤, 롤. 인사 멘탈아. 혹시 처음 만났을 때 첫 만남 기억하세요? 처음 만났어? 너무 회전인데? 어? 뭐야, 벙규가. 좀 오래된 게. 좀 잊어버렸어. 어떻게. 너무 오래됐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너무 오래됐어. 아... 아... 너 진짜 기억 안 나? 네.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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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너무 강렬하게 나왔는데? 진짜요? 응? 너네 진짜 기억 안 나? 네. 네. 야, 그러면 내가 너네 기억나게 한 번 해줄게. 오, 맞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레디... 액션! 아, 안녕하세요. 저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앗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독립을 너무 하고 싶어서 얼른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갈게요. 어? 키가 쏠리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 왜 저래? 이거 마피아 냄새기요? 왜 갑자기 또 저한테 그러는데? 뽀삐야, 뭐라고? 뽀삐, 뽀삐? 뽀삐요? 아, 나 아니래, 이거! 나 아니야, 지금! 아, 진짜 먹어야, 이거! 어쩐지, 어쩐지? 저 아니라고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사피엘 귀정. You know what I'm saying? 아, 저 진짜 아니야. 아, 나 아니라고! 사피엘 귀정! 거지는 진실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이야. 이 사람들 뭐지? 다들 좀 이상했어요. 여기 한 명의 마피아가 있는데, 혹시 대화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 저... 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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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발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선글라스 끼고 멋진 척하는 분이니까 그냥 뭐. 하나도 안 모였어요, 진짜.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럼 방에라도 정해볼까요? 오, 좋아요! 오케이, 렛츠고! 네! 그래도 그 컴퓨터 하시던 분? 그분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포즈 멋있는데요? 아... 혹시 모델링 하세요? 아, 그거는 아닌데, 패션학과. 아, 패션이요? 어, 네. 옷이 되게 예쁘네요. 맞아, 옷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한번 나머지 멤버들 소개해드릴까요? 오! 좋지! 같이 갈까요? 그래. 음, 누구 있지? 지금. 아, 저기 피아노 치는 분도 있고. 여기 브라인 형도 있네요. 어. 어. 아... 야,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잠깐만 조용해줄래? 진짜. 아, 뭐라고요? 잠깐 조용해줄래? 어, 어.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브라인 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 맨날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교환학생이라서.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왔죠? Can you speak English? 어디에서 왔죠? 캐나다에서 왔어요. 아, 캐나다에서 왔어요? 아, I'm US. 오, you're from the US? 캣튼 아메리카, you know what I mean? 아, 근데 지금 뭐고 공부하셨어요? 어, 공부. 아, 한국어요? 응. 뭐 먹고 있어요, 그러면? 밭. 오, 양균 좋아해? 오, 예. 오. 신기하네. 한국 입맛인데요. 어, 한국 공부 그러면 좋아해요? 응. 좋아해요? 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네, 퀴즈 해볼까요? 퀴즈 내려봐도 돼요? 응? 이거 뭐게요? 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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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이 소... 안녕하세요. 아.. 들어와요. 아까 지호라고. 네, 지호 형. 맞아요, 지호 형. 지호 형이에요. 네. 저 지금 가사 쓰고 있었죠. 가사 쓰고 사인더 연습하고 네 맞아요. 문 깔아서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씨가 지렁이네요. 맞아요. 제가 또 요즘 남들이 못 알아보게 쓰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보안이 요즘 중요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보시겠지, 뭐라 썼는지. 네. 성공이네요. 그리고 삼행시 같은 것도 잘한다고 들었는데 전문이죠 삼행시도 제가. 삼행시 엄청 잘하는데 저도 형광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아 형광펜이요? 여기 형광펜. 아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한 번 네 운 띄워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형. 형. 캠든 형. 저 형인 거 어떻게 아세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광고 보고 알게 됐어요. 팬? 팬이에요. 네 어떠세요? 잘하죠? 잘하시네요. 괜찮네요. 저 이따가 또 물어봐도 돼요? 어 좋아요. 저는 항상 준비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훅 들어갈 겁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형 그리고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따 보자 그러면. 네 이따 봐요. 바이 바이. 재밌다. 다음 해만 만나요 갈까? 어 어렵지 않았군. 어 형 봐요. 저 밑에 뭐 시윤이랑 막카에 모여있네요. 야 지도하마카에. 좋아죠? 야 그러면 주변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는구나. 야 이거 진짜 간단하다. 한 번 내려가서 볼까요? 어 빨리 보고 싶어. 뭐지? 신기하네. 와 마카에 모여있네요. 와 마카에 모여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캠든 형입니다. 캠든 형입니다. 여기는 마카야 체육교육. 어 운동 잘하실 거 같은데. 아 저 운동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푸쉬업 알아요. 아 당연히 푸쉬업을 누가 하잖아요. 푸쉬업이 진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푸쉬업을 진짜 좋은데. 아 네. 몸이 이렇게 일정해서 이렇게. 오오 힘들었구나. 혹시 여기 앉아봐도 돼? 앉아보셔도 돼요. 푸쉬업이 하고요. 아 재밌었어요. 푹신푹신해요. 오여 schreiben 해야 할것 같은데? 오우 내려간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or 요기 뒤에 뭐야 이거? 뭐야? 뒤에 자세히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쩌면 좀. 풀샷 잘하죠? 오케이 알겠어. 난 운동 진짜. 다음에도rage야 안 저도 풀샵 가능화? 당연하죠. 다음에 이거 꼭 물어볼게. 네 다음에 진짜 물어봐야지 꼭 물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시윤이는 어떤 친구야? 연극 영화과인데요 연기하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 내가 드라마를 또 엄청 많이 보거든 아 진짜요? 혹시 둘이서 한 번 연기해줄 수 있어? 아 저희 둘이서요? 가능해? 가능해? 저는 뭐 다 잘할 것 같아 저는 다 좋아하긴 해요 저는 마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랑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네 어떤 거 연기해볼까요? 그 이제 오랫동안 만나다가 이제 헤어지는 걸로 한 번 아아 너한테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Ready? Action 왔어? 야 우리 얼마나 만났지? 13년 됐지 아 13년? 응 오랜만에 만났다 그치? 진짜 당연하지 헤어지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이거 13년이란 세월을 13초만에 이렇게 태워버린다고 이것도 내가 사준 거잖아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가져갈게 가져가 헤어졌어 근데 여기 내 집이야 나가줄래?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왜 와 잘하는데? 승모라는 친구야 다음이? 네네 승모마 이제 선글라스 그 부분 맞죠? 아 네네 여기 있어요 인사하러 갈까요? 그래 야 승모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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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애기 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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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인데 어 강아지 강아지 뭐 하는 거야 승모? 강아지 승모 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패션 디자인과 캠딘 형 아 패션 디자인과 우리 우리 집에서 맏형인데 이 친구 이름은 뽀삐예요 뽀삐 뽀삐 인사해 뽀삐 인사해 인형인데 뽀삐 개인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인형인데 개인기가 있었다고? 네 저희 뽀삐 개인기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엎드려 정도는 해요 자 뽀삐 엎드려 아 이게 엎드린 거예요 쓰러진 거지 쓰러진 거잖아요 이거는 뽀삐 누워 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자 뽀삐 코 이야 정확하게 들어 아 아 근데 진짜 여기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좀 이상하긴 한데 다들 되게 착해요 착한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말이 통해야 말이지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진짜 아 그 정도죠 저는 컴퓨터 공학 학생이고요 뭐 평범하죠 근데 네가 여기서 제일 평범한 거 같아 너랑 룸메이트하게 참 잘한 거 같아 하하 네 저도 좋은 거 같아요 하하 하하 뭐야 이게 언제적 노트북이야 97년도? 야 너 컴퓨터 공학과라며 컴퓨터 하나 좋은 거 장만해야지 이거 오래전 걸 왜 쓰고 있어 아 좋으니까요 아직 고장 나지도 않고 그냥 잘 되니까 계속 쓰죠 이게 잘 된다고? 네 너 요즘 거 써봤어? 어? 아니요 되게 오랫동안 써던 건데 아 저도 맘대로 해 여러분 비상 비상 다들 1층에 모여봐요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났어요? 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갖고 온 거 있죠? 그거 한번 꺼내봐요 당연히 지금 2번 다들 몇 번이에요? 저는 1번으로 왔어요 저는 2번 셋 몇? 5번 6번 브라인 형은 있어요 브라인 형? 어? 근데 저는 2등으로 왔잖아요 이거 안 갖고 왔어요 저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2번이랑 여기랑 근데 갖고 와야 돼요 아 그거 안 갖고 왔구나 아 아 그럼 브라인 실수 아 근데 여기서 없으면 저는 캐나다 가해요 아니요 뭐라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 같이 있고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아 근데 한 명이 나가야 되니까 어? 진료가 없잖아 걔는 마지막 왔었어요 아니요 갑자기 왜 갑자기 아 그럼 일단 제가 집주인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저희 여기 지금 7명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근데 저희 7명이 다 각자 사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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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겠습니다 아 이거 머리 앞에 그럼 누가 나가야 되는 건가요? 번호표가 없는 건 브라인 형이고 제일 늦게 보면 캠든이 형이니까 둘이 게임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팔씨로 어때요? 팔씨로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색상에 사지 말고 형 여기서 합시다 오케이 바닥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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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인 캠든 들어간者 야 이거 불어진 거 아니야? 괜찮아요? 형 스트레칭 안 쉬는 거 같은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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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소리 나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졌군요. 사실 지금 계속 그.. 암 레슨 챔피언이요. 왜? 그럼 선수가 일반인 상대로 게임을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다음 게임 갈까? 오케이. 다음 게임 갈까요? 다음 게임 사실 제가 준비하긴 했거든요. 어? 절대운 건 게임이 뭔지 알죠? 네 다 알아요. 절대운 건 게임 알죠? 아 알아요. 아 알구나. 아 네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누구부터 갈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까부터 더 어려워졌잖아 이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경찰청 찰장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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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된다. 어려워요 이거. 브라임 형 형이 한번 해볼까요? 아 하트 스파트. 또 한 대. 경찰찰찰찰찰 경찰청 총찰찰 그럼 이번엔 비긴 걸로 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브라임 형이 팥 양갱을 좋아한다 해서 붉은 팥죽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이게 네 번 다 다른 단어 말하는 거구나. 맞아요. 혼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이거는 1대1인가? 캔디 형이 이겼는데 라인 형이 하는 말은 좀... 좀 불리한 게임이긴 했어요. 그럼 왜 하자고 한 거예요? 왜 하자고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했어요? 누가 봐도 뻔한 게임을... 저는 결승전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1대1을 좋아해요. 결승전으로 뭐 할까요? 결승전으로... 닭싸움? 싸움으로 가볼까요? 아 닭싸움! 알아요? 뭔지? 닭싸움? 지금 파이트!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시세요. 카페 나가면 안 돼, 카페 나가면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아 멋있지.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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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아 확실히 체육교육 가라 이게 리뷰가 빠르네 막 타임가 나왔네 이야, 근데 진짜 아니 브라이언 어쨌든 이해했었죠? 이해했죠?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저렇게 하면 지내는 게임이에요 네 아 근데 좀 무서운데 저렇게 하면 약간 무서워요 그럼 우리 형 첨 첨 첨 첨 하여 와? 좋아 좋아 잠시만요. 유니 막간에 다쳤는데. 어차피 다쳤는데. 중국어 했잖아. 그럼 쉽게. 저도 잠시만요. 쉽게 쉽게.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가위배구. 오케이.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내가 왜 좀 하고 있는데. 아니 브라이언이 한 번 남았어요. 네 시간을 남았어요. 자 참 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킹이 형의 승리로.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브라이언이 나가네. 안 돼요. 근데 기분이 막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항상 당연한 일이니까. 브라이언을 애초에 상대로 보지도 않았거든요. 아 좀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나갔으면 캐나다 다시 가야돼요. 돌아가. 돌아가. 고백 캐나다. 잠시만요. 또 전화 끌려오는데요. 이거 영상 통화 안 돼요 이것도? 오 안녕하세요. 오. 젊으시네. 뭐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최지호 나가. 아 잘못 이러네요. 아까 다 남아도 된다고 하네요. 오. 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운동할 친구들이 늘어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다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일곱면에서 하려면. 꼬비 뭐라고? 물꼬비가 많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 제가 쓰는 글들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정치하지 않아요. 앞으로 조금 걱정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하하